룬아 팩트 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젖어인 것 같아요. 평소 피부가 약간 건조한 타입인데 룬아 팩트를 사용하고 나니까 건조한 것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커버력도 굉장히 좋아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글로만 표현하기에는 한계점을 느끼게 되어서 영상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히든 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밤 타입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촉촉한데 끈적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나답게 나를 사랑하자. s뷰티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